2019년 6월 여기는 베트남 호이안 하우랑 두번째 해외여행 하우야 여기 어디야? 베트남 응 베트남 하우 신발 신어봐 우와 신발 신었어 가자 빨리 빨리 가지 가자 하나 가자 갔다 안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겨냥해 꼭 띄워 잡아 꼑라 처음 vegetVI 응 发 옷같은 채 대 cemetery 하오 이름이 뭐야? 깡하오 깡하오 아빠 이름 뭐야? 이뻐 아 이뻐 아빠 여기 꽃 있지? 하와랑 똑같아 아 멋있네 여기 오 좋다 되게 분위기 있네 셀프로 내가 붙여줄게 이야 좋다 좋지? 시원하다 그지 하와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하와도 건강 하와랑 봐봐 이거 하와랑 봐봐 예이